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아파트라든가 집에 사는 분들은 좀 대단히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부득이 그런 집에 살아야 될 경우에 우리가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부득이 이 집에 인연이 나서 이곳에서 살지만 지금 당장 이사를 할 수 없다면 방법들이 있습니다 내가 우선은 이 집에 살지만 앞으로는 3년이고 5년 안에는 좋은 집에 이사를 가서 잘 살겠다 근데 우선은 부득이 이 집에서 당분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집에 살더라도 이 파장을 받지 않도록 에너지를 충족시키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이 방법을 가르쳐 드릴 겁니다 이제 이 방법은 첫째는 내가 아침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베란다 창문을 열고 새벽 그 좋은 기운이 집에 들어오게 만드는 겁니다 새벽 좋은 기운이 그리고선 창문을 열고 그리고선 창문을 열고 잠깐 3분 정도 기도를 하는 거죠 이 집안에 좋은 기운을 돌려주시고 우리 가족들이 모두 다 건강 안전하고 화합된 마음 화합된 기운으로 바르게 인생을 열어갈 수 있도록 앞길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정성을 다해서 추건을 하고 그리고 베란다를 열어서 그 창문이든 따뜻한 공기든 그 공기가 들어와서 정화가 되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매일 하루에 한 번씩은 좋은 공기가 들어오게끔 정화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안방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좀 베란다를 살짝 열어서 밖에 공기가 들어오게 만들어주고 그러면 매일 할 수 없다면 한 3일에 한 번씩은 꼭 이렇게 기운을 바꿔줘야 됩니다 이렇게 기운을 정화시켜주게 되면 정체된 기운이 빠져나가고 새 기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풍수학적으로 에너지 파장을 그렇게 많이 안 받아요 그리고 에너지를 설령 받았다 하더라도 그 기운을 해소시켜주는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 방법이 완벽한 방법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임시방편은 될 수 있다 그래서 부득이 현재 그런 아파트에 살거나 그런 주택에 사는 분들은 이런 방법으로서 기운을 다스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혹시나 미신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대자연의 공기가 이 대자연의 공기가 우리 인체에 늘 30% 에너지를 갖다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숨을 안시면 단 우리가 3분만 숨을 안셔도 죽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대자연의 공기 기운이 우리 인간에게 30%는 늘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주고 새로운 에너지로서 살게끔 도와주는 작용을 해요 이 새로운 공기가 그런데 내가 좋은 관념으로 새 기운을 맞이한다 태양의 기운도 맞이하고 공기의 기운도 맞이하고 이 대자연의 기운을 내가 맞이한다는 마음으로 관념을 세우고 창문을 열고 좋은 기운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좋은 에너지가 집안을 보세요 집안을 한 바퀴 쫙 돌면서 에너지를 다스리게 돼요 그래서 풍수적으로 치이거나 뭐라고 할까 풍맥을 당하거나 이렇게 풍수적으로 안 좋은 파장들을 다스려주는 작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에너지가 왜 그러냐 첫째는 내 관념이 살아있기 때문에 좋은 에너지를 받는 거예요 관념이 살아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실제 그 바람 에너지가 공기를 정화시키기 때문에 득되는 작용을 하고 또 세 번째는 이 관념 속에서 무한한 에너지가 발산이 돼요 이 관념 속에서 상생하는 에너지가 발산된다 상생하는 에너지 그러니까 상생하는 에너지라는 뜻은 대자연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상생하는 에너지가 생긴다 이 뜻이에요 근데 그 에너지는 무한한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고 무한한 에너지로 작용을 한다 그래서 어떤 나쁜 파장도 막아내는 힘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런 주택에 살 경우에는 임시방편으로 이런 노력도 아주 중요하다고 제가 대책을 가르쳐 드린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문제점을 말해줬으면 방법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방편을 나름대로 설명해드렸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선생님의 지금 좋은 말씀을 들어서 깨담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것 중에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덧붙여서 질문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질문을 드립니다 1층에 풍맥이라는 게 있으면 좋지 않고 그게 영향을 이제 그 삶 가족들이나 가정에 영향을 주고 또한 이제 그 수맥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이제 선생님 말씀을 듣고 알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은 그 바로 1층이 아닌 2층에 사는 가족과 요즘 이제 고층 아파트로 지니까 뭐 15층이라든가 20층 더 고층 위에 사는 사람들이 받는 그 에너지의 파장이 같은 건지 아니면 그 거리의 차이에 따라서 그 영향이 좀 극소하게 차이가 나는 건지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아 아주 훌륭한 질문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려다가 미처 거기까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질문을 정확하게 잘 해주셨어요 아주 냉철하게 질문을 잘 해주셨는데 우리가 1층에 그 주차장을 만들어서 풍맥이 있을 때 바람이 왕래할 때 지금 이 파장을 1층이냐 2층이냐 3층이냐 똑같이 봤냐 다르게 봤냐 물은 거죠 분명히 다릅니다 풍맥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은 바로 위층이 제일 많이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1층에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 2층에 사는 사람이 제일 파장이 크고 그 다음 3층, 4층, 5층 높이 올라갈수록 파장이 작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이 나온 김에 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1층 주차장을 만들었어도 그 외곽담이라는 게 있어요 집을 보면 외곽담이 바로 이 주차장 담은 없지만 외곽담이 이렇게 집을 잘 둘러싸서 처졌다든가 그러니까 우리 집 담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외곽담이라는 거 아시죠 다른 집 담이라도 외곽담이 이 집을 잘 감싸고 2m, 3m가 잘 이렇게 싸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주차장에서 바람은 왕래를 하고 태양빛은 약간씩 들어오겠지만 담이 이렇게 높이 쳐져가지고 감싸주고 있을 때는 그 집 주차장은 그래도 파장이 작은 겁니다 그런데 뒤도 오픈되어 있고 옆에도 오픈되어 있고 탁 튀어 있어요 그리고 막 바람이 수없이 왕래할 정도로 그러니까 바람이 강하게 왕래할 정도로 이렇게 트여 있을 때는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크다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빌라 같은 경우 산 밑에 있는 빌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산이 뒤에서 잘 감싸주는 거예요 이렇게 산이 바람이 안 통해 있거든 잘 감싸주고 옆에도 감싸주고 그러면 공기 구멍은 있지만 주변 환경이 잘 그 주차장을 감싸주고 마치 햇빛이 안 들어올 정도로 감싸주었을 때는 그 파장이 작다 즉 담을 안 치더라도 친 거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파장이 작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은 내가 직접 우리 집에 맞게 담을 정확하게 쳐서 담을 싸서 바람을 막는 게 더 좋다 더 현명하다 그런데 외곽 벽이라든가 외곽 풍수적 작용이 도와줄 경우에도 역시 득이 되며 그럴 경우에는 그 풍맥 작용이 약해진다 그래서 만약에 부득이 다세대 주택 1층 주차장 집에 살 경우 그러니까 1층 주차장이 있는 집에 살 경우 바로 2층에 사는 것보다는 3층, 4층, 5층 높은 층으로 가서 사는 게 더 유리하다 이 파장은 올라갈수록 약해진다 바로 밑에서 막내 할수록 강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상담을 하면서 느꼈는데 정말 그 집이 풍수적으로 안 좋은 집에 사는 분들이 건강에 나쁜 경우가 많고요 또 운세도 약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수적인 영향도 받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주택도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4주 8자의 운세에도 1차적으로 중요하지만 이 환경에너지, 풍수에너지, 주택에너지 이것도 약 30%까지 작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최고 30%까지 작용한다는 뜻이에요 때로는 10%, 때로는 20%, 때로는 30%까지 작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 환경에 따라서 왜 그러냐? 우리는 잘 보세요 식생활을 하고 직장에 나가서 일도 하고 집에 돌아오면은 잠을 자죠 근데 집에 돌아와서 잠을 잘 때 우리는 새로운 에너지를 얻는 겁니다 근데 집이 불안정하면 이 새로운 에너지 파장을 제대로 못 받아요 좋은 기운을 자기는 잠을 잤는데도 에너지를 편안한 에너지, 좋은 기운을 충분히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낮에 충분히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쉴 때는 집터가 좋아야만이 좋은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잠자면서 받고 집에서 쉬면서 받고 좋은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밖에 나가서 쓰는 겁니다 근데 맨날 받는 에너지가 탁한 에너지고 불안정한 에너지고 이렇게 쉰다 해도 쉬는 것 같지도 않고 불안정한 에너지를 받게 되면 내가 쓰는 힘이 그만큼 약해질 거 아닙니까 하나만 예를 들면 그 충전을 충분히 해서 나가서 쓰게 되면 우리가 여유가 있죠 우리가 휴대폰 배터리도 있죠 잘 보세요 100% 충전돼서 가지고 나갈 때 하루 종일 든든해요 마음이 근데 한 30% 충전해가지고 나가서 씁니다 이제 그럼 마음이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정확하게 이해가 되죠 그것처럼 내가 집에서 천번에 에너지를 충전한 다음에 나가서 쓰게 되면 나가서 밖에 나가서 일도 잘 되고 마음도 편안하고 기운이 좋게 작용하는데 어쩐까 환하게 충전해가지고 나가니까 허걱대는 거예요 허걱된다 그러니까 기운이 부족하다 보니까 딸린다 그래가지고 하는 일이 잘 안 풀리고 대다가 말고 사람들 만날 때도 짜증이 나고 그리고 내 기운이 약하다 보니까 상대의 기운에 치이게 되고 내 말이 먹히지도 않게 되고 상대의 감정에 내가 끌려가게 되고 내가 갑이 아니라 늘 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운이 약해지니까 그래서 잠자는 주택 잠자는 주택 풍수가 좋아야 밤에 좋은 기운을 받아서 밖에 나가서 잘 쓰기 때문에 운명에도 직결작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래서 한 집이라도 보세요 방이 세 개면 방마다 에너지가 또 달라요 거실 다르고 안방 다르고 애들 방 다르고 에너지가 다 달라요 한 집이라도 그래서 안방이 얻는 집은 에너지가 좋은 집도 있고 거실이 에너지가 좋은 집도 있고 애들 방이 에너지가 좋은 집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바쁘세요 안방에서 자니까 잠이 안 오고 불편한데 애들 방에 가서 자니까 너무 편안한 거예요 바로 그 방이 풍수적으로 좋고 에너지가 좋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택에서도 방마다 에너지가 다른데 하물며 전체적인 풍수는 말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전에 질문을 참 잘 하셨는데 주택 풍수가 우리 운명에도 영향을 주고 운세에도 영향을 주고 건강에도 영향을 준다 그래서 내가 사는 집은 최대한 아주 살펴서 잘 사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상가터 내가 사무실터 가게터도 풍수적으로 좋은 작용을 하고 또 나쁜 작용을 하고 풍수적으로 좋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게터나 어떤 그 사무실이나 이 터도 풍수적 작용을 하기 때문에 좋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풍수적으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상가터의 풍수 에너지보다는 집 풍수가 더 에너지가 크게 작용한다 이 뜻입니다 왜 그러냐 집은 내가 쉬면서 자면서 에너지를 받는 장소고 온 가족 에너지를 다스리는 곳이에요 근데 사무실이나 가게는 내가 혼자 가서 일하는 곳이고 눈뜨고 일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좋으면 극복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풍수 에너지가 조금 부족해도 내가 살아서 움직이고 기동을 하기 때문에 활동을 하기 때문에 잠자는 게 아니고 내가 살아서 움직인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기동을 하기 때문에 극복하는 힘이 좋아요 근데 집은 가만히 쉬고 잠자기 때문에 고요한 기운이기 때문에 터가 좋아야만이 좋은 기운을 받는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주택 풍수가 1차적으로 더 중요하고 2차적으로 상가라든가 사무실이라든가 이 풍수도 중요하다 이 뜻입니다 근데 1차적으로는 우리가 주택 풍수를 잘 선택해서 사는 게 더 현명하다 이 뜻입니다 제가 이제 그 조금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우리가 그 일상생활에서 생활습이 있고 잘 보세요 또 풍수적 기운이 있고 또 내가 사람을 대하면서 쓰는 기운이 있어요 첫째는 내가 생활습을 좋게 갖는 게 풍수보다 우선한다 그 다음에 사람을 잘 대하는 게 그 다음으로 우선한다 그 다음에 이런 풍수적 에너지도 아주 중요하다 이런 뜻으로 설명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무찝근 쫓아다니면서 좋은 집 좋은 가게만 찾아다니려 하지 말고 일단 내 생활습 그리고 내 마음 자세 내 행함이 바라야 된다 그리고 내 마음가짐에 항상 바르게 노력을 할 때 이 에너지도 나를 돕게 되고 득되게 작용하는 것이지 내 행동이나 에너지는 내 마음 에너지를 말하는 겁니다 내 마음 자세는 정말 개판으로 마음을 쓰고 개판으로 움직이고 개판으로 생활습을 갖고 그리고 사람들을 대할 때도 친절하게 대하지도 못하고 맨날 사람들 미워하고 원망만 하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인사도 제대로 할 줄 모르고 사람들하고 교감도 할 줄 모르면서 풍수만 따지고 집만 좋은 집에 산다?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내가 생활습이 무엇이 부족한가 살필 줄 알아야 되고 또 내가 사람을 대하면서 얼마만큼 사람을 득되게 잘 대하는지 소통을 잘하는지 교감을 잘하는지 얼마만큼 융통성 있고 유연성 있게 사람을 대하는지 저 사람을 내가 득되는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지 이런 걸 먼저 살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택이라든가 상가라든가 이런 풍수적인 것도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야지 오직 풍수에만 매달려서는 안 된다 이 뜻입니다 아시겠죠?